다 됐어. 이제 덜 아플거야 해봐. 나 어깨 죽지 아파서 하기 싫어요. 해봐 연습을 해야지.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씩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깨금발로 사는 것도 한계가 있지. 늙어서 이게 뭐야 손도 아프지 죽겠어. 아파도 좀 참아 손바닥에 좀 드려야 될거야. 그저 이상한 소리 좀 내지만 아직도 정치인 줄 아나? 그런 소리 내봤자 나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냥 그냥 연습이라고 하네. 뭐야? 다녀왔습니다. 아니 너 그거 사람 무슨 우시장에 갔다 하니?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이제야 온 거야? 출근 앞두고 이것저것 볼 일이 많아서요. 아버님 시작하세요?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었다. 지금은 조금 떨어졌다. 죄송해요 아버님. 얼른 저녁 준비할게요. 어머니 핀말 빠지게 이거부터 담궈놓으려고요. 어. 1, 2시간 뺐다가 한 방 치러서 버리는 애 본격적으로 고르는 거 알지? 예. 서당께 3년인데요 어머니. 어머니 할머니가 휘성이 봐주기로 했어요. 작은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했대? 예. 잘 됐네. 고마우셔라. 10만원 어치가 어떻게 이거밖에 안 돼? 너 어디서 샀어? 종군인에서 샀어? 예. 근데 이거밖에 안 돼? 소고기 값이 또 올랐다나 봐요. 그래. 알아서 아주 해. 8,000원. 10,000원. 10,000원.